자 여러분들 음주문화 캠페인이라고 알고 계시죠? 우리 군인들이 3만원의 행복, 2만원의 행복, 5만원의 행복 그런 봉투를 대시보드에 넣어놓고 매주 금요일마다 간부들한테 음주운전하지 말라고 주의면산이 아니면 중사들이니 중2대위급 간부들이니 영광급 장교 심지어 여단장까지 나와서 직접 이렇게 음주운전 피켓을 들면서 음주운전하지 말라고 그러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음주문화 캠페인이라는 명목으로 간부들에게 매일 1시간씩 시간을 빼앗는 그런 악습 아닌 악습이 있었죠. 많은 부대가 제가 방송을 하고 인권침해다 이건 잘못된 거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일부 부대에서는 많이 폐지가 됐고요. 또 일부 부대에서는 그 시간만큼 지연출근이나 혹은 고기퇴근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시간을 조정해줘서 초과근무 1시간 어차피 못 찍는 시간이잖아요. 그때 1시간만 하면 초과근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을 1시간씩 늦게 출근하는 걸로 바꿔준다거나 조금 나름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서 나름 신경을 쓰는 부대가 꽤나 생겼습니다. 천만다행히도. 제가 계속 음주문화 캠페인 나올 때마다 그 부대 사진 찍어가지고 맨날 제가 라이브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부대에서 신경이 쓰이는 거죠. 아 우리 부대네? 야 니네 부대 지휘관 인권침해한다. 니네 부대 지휘관 진짜 엉망진창이다라고 막 씹어대니까 이제 부대에서 살짝 야 그거 하지 말자라는 부대도 많이 생겼고요. 야 그러면 어쩔 수 없으니까 하긴 하는데 그러면 그 친구도 1시간 늦게 출근하라 그래. 이렇게 조금이나마 제도 개선이 되고 있는 부대들이 있더라. 천만다행이다. 차라리 안 하는 게 맞긴 하지만 만약에 한다 그런다면 그렇게 여권을 마련해 주고 시킨다면 그나마 낫죠. 지금 그전까지는 그냥 아그로깡으로 그냥 아무나 시켜다가 1시간씩 무료봉사를 시켰는데 그나마 천만다행히도 1시간 무료봉사는 많이 사라지고 있다. 자 그런데요. 우리 군대가 음주운전 하지 말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중에 음주운전 하라는 부대 있습니까? 음주운전 하면 막 폐가망진 시키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앞뒤와 다르게 우리 K군대가 역겨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음주운아를 권장하는 거 아닌가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괴롭혀놓고 자 모 부대 특전부대 인원들입니다. 뭐 음주운전은 가정파괴범 이렇게 써놓기도 하고요. 또 오늘도 또 음주운전 하지 마라 이렇게 또 업무 보시면서 음주운전 문화 캠페인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괴롭히고 이렇게 간부들한테 정신교육을 해놓고 우리 군대는 이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음주운전은 어떤 이미지인가요? 최근에 제가 이걸 보고 눈물이 정말 날 정도였는데요. 아 그 스쿨존에서 음주운전 해가지고 이 친구가 갑자기 유턴하가지고 차를 들이받는 바람에 대전에서 초등학교 3명이 차에 치였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사망을 했어요. 제가 이거 사진 보고 너무 슬펐어요. 우리 우리 첫째 딸내미랑 나이대도 비슷하고 한두 살 언니일 텐데 내가 이거를 보고 어 너무 충격이었어요. 내가 만약에 그 아이의 아빠라면 나는 과연 제정신으로 살 수 있을까? 나라면은 진짜 저 사람이 출소하게 기다려서 정말 복수할 것 같아요. 저는. 애가 셋이기 때문에 그 중에 둘째 셋째를 위해서도 또 열심히 살아야겠지만 만약에 제가 아이가 하나만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나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너 출소만 한번 해봐라. 내가 너 보내고 나도 간다.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살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야 되는 이거는 절대 해소가 안 되는 거거든요. 저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너 죽고 나 죽자. 저는 그럴 것 같은데 너무 슬픈 이야기인데 자 아무튼 이런 음주운전 대낮에 심지어 대낮에 술을 먹고 이렇게 음주운전 해가지고 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음주운전으로 오토바이가 충돌했는데 이제 배달하던 50대 남성이 사망을 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통해서 동네 아저씨한테 이렇게 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가족분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정말 열심히 사시는 분이고 정말 가족들한테 가장의 노력을 하기 위해서 배달 오토바이를 통해서 생활하시던 50대 남성분이 사망을 하는 사고가 터졌어요. 결국 다 뭡니까? 다 음주운전인데 음주운전 우리나라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약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음주운전이 정말 살인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인들한테 절대 음주운전하지 말라고 피켓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음주운전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원아웃 음주운전으로 해서 그냥 바로 원아웃시켜서 내보내면 되는 겁니다. 그죠? 네. 음주운전하면은 정말 이 사람들은 우리 군에서 정말 냅두면 안 됩니다. 냅두면 안 되고 정말 패가 망신할 정도로 바로 그냥 군대를 잘라버리고 다시는 못 오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 K군대죠. 제가 말이 틀렸습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이렇게 수많은 군인들이 쓸데없이 나는 음주운전도 안 하고 차도 없고 술도 안 마시는데 음주운전은 가정파기법입니다. 음주운전 잘못된 거다 하면서 대시보드에 집어넣고 음주운전 관련해서 핸드폰에다가 뒤에 사진 붙이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음주운전을 한 친구들은 아주 과감하게 처벌을 해서 우리 군에 남아있지 않게 해야 돼. 음주운전 하는 순간 그냥 김성호씨가 돼야 돼. 김성호 대위가 아니라 육군부대 근무하는 김성호 대위가 아니라 그냥 김성호씨 음주운전 나왔어? 바로 저녁!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최근에 이게 음주운전 3번 해가지고 논란이 있던 호란씨가 그 MBC 복면가왕이 나와가지고 욕 오지게 먹었어요. 아니 어떻게 음주운전 3번이나 한 애가 최근에 음주운전 사고로 대전에서 아이들도 다치고 사망하고 그리고 50대 가장이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졌는데 어떻게 음주운전 3번이나 한 그런 가수를 어떻게 MBC에 나오냐 이 사람 새끼냐 이게? 음주운전 3번이면 버릇이지? 안 들킨 게 10번이겠다. 저 정도면은. 어? 저런 사람을 TV에 나오게 해? 이랬던? 지금 뉴스가 있습니다. 제가 봐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는 이제 어? 복면가왕에서 다 뭐 나중에 승리씨도 나오겠어. 빅뱅 승리? But I love you 다 거짓말 하면서 누구죠? 승리입니다! 하면서 네 안녕하세요 빅뱅의 승리입니다. 하면서 네 그동안 네 버닝썬 클럽에서 좀 많이 방황했고요. 네 안 좋은 시간을 겪었습니다. 하면서 괜찮아요. 나중에 이러겠어? 어? 나중에 승리도 나오겠어? 이런 식의 장난하는 거냐고 지금 아 물론 음주운전하고도 해군참모총장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아 아무튼 문제가 있다. 자 처벌기록 말소제도 개선 음주운전 보완처벌자의 말소심의 대상을 기존 견책처분자에서 경징계 처분제까지 확대하겠다. 자 이렇게 음주운전한 사람들이랑 보완처벌자들을 말소심의 해가지고 이 친구들을 구제하겠다 이거죠. 음주운전한 사람들을 구제하겠다. 뭐 교육훈련 우수자 인사관리 방안 교육훈련 의지와 그 다음에 직접 평가할 수 있도록 뭐 평적표 개선하고 음주운전으로 했는데 왜 음주운전이 왜 다시 구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왜 음주운전이 구제가 되죠? 아니 음주운전 하지 말라고 분명히 자기들 교육을 시키고 음주운전 하지 말라고 난리난리 지더니만 왜 음주운전을 왜 우리가 구제해주죠? 춥다고 전투복 주머니에 손을 넣으실 겁니까? 아직도 작업용과 훈련용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퀄리티 카이만 택티컬 장갑 5가지 사이즈로 완벽한 피팅감 저 캡틴 김상호가 선택한 그 장갑 정말 신중을 더해 몰랐습니다 엄마 카이만 택티컬 장갑 네이버에 카이맨을 검색해주세요 자 근데 중요한거는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 억가입니다 여러분들 억가에요 김상호의 억가입니다 자 음주운전에서 구제되는 사람들이 누굴까? 3사 출신일까? 학군 출신일까? 물론 3사 학군 출신중에도 있습니다 야 음주운전에서 구제되는 사람들이 누굴거 같애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까놓고 얘기합시다 대부분 6사 출신이에요 그때까지 남아있는 사람들 물론 빛 출신중에서도 가끔씩 있는데 야 빛 출신은 음주운전하면 애초에 보직을 다 꼬여버리고 음주운전해야 되는 보직을 다 개작살내가지고 진급시즌 들어가면 아예 빛 출신들은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은 진급도 안돼 비사관학교 출신들은 음주운전을 하면은 애초에 보직을 진급할 수 있는 보직을 안줘요 그리고 음주운전하면 너 끝난거니까 그냥 어디 뭐 어디 한척한대죠 빛 출신중에서도 가끔씩 음주운전해서 진급하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간혹 있어요 무조건은 그건 아닌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사관학교 출신들에 대한 이 음주운전을 봐주자는 그런 내용밖에 전 생각이 안들어요 음주운전 보안처벌자의 말소심이 그나마 보안처벌자는 내가 이해를 해 왜 내가 업무 중에 업무하다가 보안을 팔아먹인 새끼는 안되겠지만 업무하다가 실수로 보안 목록을 잘못 기재한다던가 혹은 실수로 파쇄한다던가 그런 업무상의 실수는 그나마 이해를 하지 근데 음주운전이 업무상의 실수야? 음주운전이 업무상의 실수냐고 내가 임무수행하다가 견책받거나 징계 받을 수도 있지 그런 사람들은 말소가 필요하겠지 근데 음주운전은 음주운전은 왜 이거를 봐줘? 내 말이 이상한건가? 내가 이상한건가? 아니 음주운전은 지금 사회적 인식이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음주운전하면 안된다고 다들 그러잖아요 근데 왜 음주운전을 봐주냐고 내가 이러니까 어이가 없어 안 없어 이건 어이가 없는거죠 잘못된겁니다 근데 이게 비출신들이 음주운전하고 되냐고 까놓고 얘기하자고 비출신이 음주운전해서 그 사람한테 보직 줄 수 있습니까? 까놓고 얘기하자고 만약 육사 출신 중에서 유탁교육도 갔다오고 애가 탄탄대로로 가다가 음주운전했어 그럼 걔 끝내야지 근데 솔직히 나라 입장에서 아 얘한테 투자도 했고 돈도 드렸는데 음주운전 가는거 가지고 내칙이 좀 그런데? 그래서 진급을 시켜줘 그런 새끼들이 나중에 음주운전 캠페인 하는거야? 야 이제부터 모든 간부들 대대장 이상부터는 음주운전 했는지 안했는지 다 까야돼 대대장 이상부터는 나를 지휘할 사람이 음주운전한 자격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대대장 할 자격이 없지 사실은 그러면서 왜 간부들한테 음주운전하지 말라고 피켓을 들어 뭐 처벌을 받았으면 됐다? 아니 근데 왜 간부들한테 이런 교육을 하냐니까 웃기잖아 우리 군대가 음주운전에 관대했으면 내가 이해를 해요 음주운전에 관대했어 우리 군대가? 음주운전에 관대했습니까? 이렇게 음주운전에 엄청나게 캠페인이 나고 난리쳤는데 난리쳤는데 왜 음주운전한 사람을 구제해주는거야? 우리 군대가 왜 음주운전한 사람을 구제해주는거야? 내 말이 이상한겁니까? 내가 이상한거야? 웃기잖아 이것은 타겟이 있는거야 이것은 단순히 그냥 정말 순수하게 우리 군인들을 구제해준다라는게 아니라 일부 진짜 전역하기 아까운 그 육사 출신 몇명을 진급시키기 위해서 음주운전 했지만 그 사람들 집에 가는게 아깝고 진급시키기 위해서 선배 후배가 도와주는거야 김성호가 엇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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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겨봐 솔직히 통계로 보자고 이거 진짜 국방부 이거 내가 국회의원인데 내가 깔거야 국회를 통해가지고 지금까지 음주운전한 사람 중에 진급한 놈들 출신 다 까보라고 할거야 그럼 대부분 6살걸? 솔직히 말해서 6사가 인원이 가장 적어 장교들 중에서 6사 그 다음 3사 그 다음 학군 그 다음 학사 아니 6사 그 다음 3사 그 다음 학사 그 다음 학군 이렇게 인원 숫자가 있어 간부사관은 맨 앞에 있고 제일 적으니까 빼고 까보자고 까보자니까 이거 진짜 국회의원이라서 까봐야돼 음주운전에서 진급하는 놈들 출신을 까봐야된다고 애초에 음주운전을 왜 진급시켜줘 이건 타켓이 있는거야 자 근데 보시다 저기 보면 나와요 저거 심사 끝나자마자 급하게 징계처리 말소 요청하고 뭐 징계 기록물 이런거 하고 징계처분을 없애는 것도 그렇게 하고 급하게 급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 4월달에 지휘추천을 줘야돼요 지휘추천 빨리 끝내고 이 사람들 빨리 처벌 말소를 빨리 처리한 다음에 뭘 줘야돼 4월달에 지휘추천을 줘야돼 지휘추천 지휘추천을 줘야 진급이 들어갈거 아니야 저거 처리되자마자 처벌기록 말소심이 처벌기록 말소심이 뭐 처벌기록 말소심이 이거 급하게 처리하는거야 4월달에 지휘추천 줘야되니까 빨리빨리 끝내려고 이게 말이 되냐 이거야 음주운전한 사람을 왜 말소해주냐 이거야 그렇게 군대에서 하지말라고 하지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건 문제가 있다 제가 이상한겁니까 음주운전 원아웃이 아니라니까 비추신들만 원아웃이야 비추신들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음주운전에 얼마나 그렇게 분노하고 살인자라고 다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음주운전자들을 말소해주고 이 사람들의 인사를 제도를 개선해줍니까 음주운전자들은 집에 가야죠 이 사람들이 누군가 죽였을수도 있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살인자 될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 대대장 되가지고 사고칠수도 있구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군에서 살려줍니까 성실하게 열심히 하고 임무수행하는 사람들도 진급이 안되는 군대인데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애초에 술 마시고 운전하는게 그냥 정상입니까 5만원의 행복 3만원의 행복 봉투까지 만들어가라면서 그렇게 연병 지랄들을 떨면서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진급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임무수행을 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부하들을 컨트롤해요 잘못된거죠 잘못된겁니다 이런거 하면 안됩니다 음주운전자는 처벌을 봐주면 안됩니다 무조건 이 사람들은 전역을 시켜야죠 사회도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음주운전에 전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 군대가 이러니까 안되는겁니다 자기들끼리 봐주고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정말 엉망진창이에요 이게 공평한겁니까 이건 바꿔야됩니다 자기들끼리 봐주세요 자기들끼리 봐주세요